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라예요. 반가워요. 보고싶었어요. 엄청난거 보여드릴까? 여보세요 여러분. 자 이만큼이나 다 깨 놨습니다. 이거 해보니까 겁나 오래 걸려도 그냥 이런 퀘스트 깨는 것도 재미있던데요? 그거 그냥 방송해도 될 것 같던데? 재밌었어. 안 지루했어. 하면서도 아 이거 그냥 방송으로 할걸. 이 정도였다니까? 그냥 할걸. 그럼 방송할때. 자 일단은 목적지로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전작에 비해서 되게 쉬워요. 게임이. 나 그냥 노말로 할걸 그랬어. 너무 쉬워. 아 이거 안되는데? 이런 플래그 세우나? 허흑흑흑흑흑 흐흑흑흑 흐흑흑흑흑흑흑 흐흑 흑흑흑흑흑흑흑 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 허즐? 허즐도 그렇게 어렵지 않던데? 뭐 딴 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웬만한 데 다 깼거든요 지금 얘만 남겨놨어요 얘만 남겨놓고 다른 데는 다 깼어 일단 스토리라인은 안 건드려놨습니다 제가 어떤 숨겨진 물건을 찾는 방법이 오 금화 발견 정치 선전 러시아 아니 그냥 목수가 됐어 목수가 라라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제로연소 꼭대기에 있는 광산 입구 저기 저기 싱크할게요 어 잠깐만 여기 이거 다 먹어줘야지 아 카카오 어서오세요 고생하셨어들 다들 이렇게 지도에 이런게 다 표시가 되니까 너무 좋아 나 이런 게임 너무 좋아해 얼마나 친절합니까 잠이 안와서 다시 왔어요 잘했어 매장품 요런거 여기 있어요 저 보물 여기 있어요 하고 딱 표시를 해주잖아요 다 먹었네 어 초반에 초반엔 내가 어리버리해서 그랬고 하다보니까 너무 잘 돼 있더라고 이거 봐 이거 봐 지도만 친절해도 뭐 지도만 친절해도 어디야 어딜 보라는 거야 어딜 보라고 조사해서 숨은 정보를 찾으라는데 흔들면 뭐가 떨어지나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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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보라는 거지 밑에 여기 클릭을 해야된다구요 어 여태까지 그냥 돌리면 알아서 찾아지던데 그럼 패드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클릭을 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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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또 다른 스쿨프쳐 근데 이건 게임을 보다 마우스가 됐다 아 게임이 불친절하네 게임이 됐다 이제 됐네 음? 된거 아니었어? 된거죠? 게임이 우와! 금화 금화같은거는 나중에 제가 찾겠습니다 이거 뭐하라는거지? 이거 아까 노랗게 빛나던데 이거 쏘는거 아닌가? 어 내 아까운 총알 아 뭘로 부셔야 되나? 석유... 석유통같은거 없나? 지금은 안부셔도 되는건가? 아이고 아이고 아닌가? 흠흠흠흠 일단 올라가 봅시다 지난번에 쪼 옆에서 끝냈었죠? 일로 넘어온거죠 으쌰 일단 올라가고 땡기고 뿌이시궁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라 아이씨 으앗! 앗! 까마귀 울어요? 언놈이 저 까마귀 저기 겁나게 많은데요? 저 생존자 몇명 있는거야 저기 따앗! 까마귀 울어요? 언놈이 저 까마귀 저기 겁나게 많은데요? 저 생존자 몇명 있는거야 저기 따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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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무덤이 근처에 있습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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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동물 취급했대요 아시겠어요? 허허허 아이씨 누구야? 한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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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을 누르고 있으면 화염병 오호 흐웅 흐구 поп 열어봐라! 아 여기.. 여긴 이모티콘이 안되죠 그럼? 여기도 비밀클럽 만들면 가입하실? 아 여기 다쳤네 어 저기 뭐있다 한다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잘못됐어요 잘못됐어 잘못됐어 샤미드님은 저기 계시죠? 까까오 깨똑에 계시죠? 제가 취미로 하는 방송이라서요 이 방송은 yearb 그래서 멤버십을 하기가 좀 그래요 breaks 너무 죄송하지요 자주 정기적으로 하는 방송이 아니다보니까 그르네요 전차차 아라간으로 가입할게요 흐흐흐흐 전기적으로 하라구요? 근데 본업은 어떻게 하구요? 계좌번호.... 계좌번호 달라고요? 진짜 나 진짜 뿌린다 으잇 깜짝쓰 으으 이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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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안 죽네? 흐흐흐흐 죽을 줄 알았는데? 흐 뭐야 뭐 무너져 ㄲ 여기 지금 보조무덤이죠? 여기 갈래길이 많아 와 라라 물에서 나올 때 머리 만지는 거 봤어요? 머리 한 번 재정비한대 태울 수 있겠어 그렇지 슉 으어어어 앗 뜨거 어어 흐흐흐흐 어 어 어어 통구이 될 뻔쓰 숙 어 아 아 으윽 안 돼요 어어 어어 아놔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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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만히 해봄니 에잇 하... 헉... 헉... 또 팔 만져 헉... 여기는 뭐... 지도에 뭐 표시가 없네요?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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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놀랐어... 헉... 공포... 공포 게임이었어 이거? 완전 인디에나 존스지요 완전 인디에나 존스지요 진짜... 흠... 인디에나 존스지요 또 클릭해야 돼? 아... 귀찮쓰... 헉... 헉... 아직 반가워... 제가 필요한... 자아... 제 채널이 두 개인 줄 몰랐다고요?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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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를... 이브이님이 샤미드님 아니었어요? 그래 물을 수 있지 관심 없으면 음... 그럴 수 있어 음... 관심 없을 수 있지 요거를 어떻게 그러면 그래 이부님이 샤미디님 거 나 알고 있었어 근데 몰랐다고요? 뻥치지마 윗익뿌 아니 본 지 얼마나 안된 분들은 모를 수 있죠 저 양반은 모를 수가 없거든 모른다는 것은 그냥 관심이 없다는 거밖에 안 되는거야 아시겠어요 아하 아하 아...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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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Ng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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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수류탄으로 부실 수 있다고요 이거를? 아 여기서 점프를 해야 되는구나 아 여기 들어온 길이잖아 여러분들이 여기 길을 헤매실까봐 처음부터 다시 알려드리려고 아 잠깐만 옆길도 있었잖아 옆길을 한번 가보자 여긴 머리 써야 된다고요? 지금 내 머리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머리입니까 이게? 본능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거는 아시겠어요? 방구 한번 껴주시고 어 막혔네 여긴 막힌 길이라고요 어 은유님 어디가셨어? 다들 여기 ahorita 아 저기 타고 내려가는 데가 있네 에 우우우우우우우 아우우우우 33 아우아우우 아우우 home 아우우 이렇게 또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보여드리려고 이런 방법도 있다 근데 저걸 어떻게 막지? 물을 피해서 던지라고 오우 와아 그 정도야, 뭐 뻥이지 이, 여기니? 그- 렇치 나는 또 물을 막아야 되는 줄 알았지 하우! 깜짝쓰 뭐 이런 걸 머리를 써요, 에? 후후우 여기가 꺼미고 지금부터 라고? 나도 지금부터거든? 지켜봐 주겠니? 아, 그걸 시그니처로 드라구요? 고걸? 어, 스킬도 있네? 지금이니, 지금이니 괜찮지? 독가스덧, 베이스캠프에서 대용량 탄창 및 자원 휴대주머니를 제작하고, 이동 중에 제작할 수 있는 탄약의 양이 늘어나고, 총알이 바뀔 때 부풀어올라서 치명적인 피해를 주워야지~~ 어, 카카오, 카카오 지금 살아계신 분, 카카오는 주기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어. 그래서 없으면, 대답이 없으면 꺼버릴거야. 아, 이것도 물 피해서 또, 저것도 해야돼? 이걸 어떻게 피해서 해, 얘는? 일단은, 여기로 가자~~ 유튜브, 유튜브랑 같이 보는 분 빼고, 카카오만 보고 계신 분 중에. 위치고 밴드 한테 해봐 베이스캠프 한 aids приход concentrate 1outhe Somebody said 제작 숙달이요? 뭐 하다보면 배우겠죠~!! 세상은 빡빡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하다보면 되는 것이고 안되면 마는 것이고 이거를 여기서 던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네 툼레이더라는 게임입니다 너무 영화같죠? 어? 저기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못 넘어가네요 그럼 지금 카카오로만 보고 계신 분은 수로님밖에 안계신거에요? 자 여기서어 잘 보시라구요 아하 으쌰 보셨어요? 아 수로님도 같이 보세요? 카카오.. 카카오 끈다 요것을 돌릴 수 없지 저 광차들 저걸로 물을 막을 수 있을거에요 아 정화돈님 계세요? 알겠습니다 카카오은 정화돈님이 지금 살려주고 계신걸로 이 건가 카카오이 카카오이 제기지 이 건가 제기지 안전하게 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디 보자 뭐하지 아 왜 내가 혼자 혼자 깰 때는 뭘 해야 될지 딱 나오더니 왜 오늘은 안나오지 이거를 아 이걸 뭘 연결해서 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여기서 점프 음? 저 물을 따른다 어머 깜짝쌔어 강차를 하나 더 끄집어내보자 라고 했죠 자 제가 여러분들 심심하실까봐 일부러 죽어보고 막 그러는 겁니다 심심하실까봐 괜히 그냥 헤매는 척 한번 하고 아아 흐흐흐흐 괜히 어리버리 한 척하고 으쌰 아 오! 잠깐x3 위로를 놓칠뻔했네 자 이제 여기에 여기에서 음... 어... 음... 그러니까 음... 어... 썸 groß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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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광차를 하나 더 끄집어내 보자 라는 말은 에이 진짜 한번 더 후후..... 여러분 보셨어요? 한번 더? 잡아봐라? 저 광차가 하나 더 내려온다? 안 내려오는데요? 광차를 하나 더 끄집어낸다라 광차를 하나 더 끄집어낸다라 어 여기 뭐가 있어 나이스 호랏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경찰을 끄집어냈는데 아아아아 아아아아 하하하하 히히이 요거를 일단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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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일단은 님을 자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죽는다는거 못보신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화살을 꺼내시라구요 그런 다음에 여기있죠 보이죠 쏘세요 땡겨요 땡기면 나오죠 재빨리 건너가주시라구요 올라갑니다 아 짬프짬프 올라가서 아까 처음에 우리 보았던 요거랑 야랑 짜잉나네 쟤를 한번더 내려줍니다 얘를 한번더 잡고 내려줘서 쟤를 떨궈요 이런 아니 제가 떨어지는거는 버그에요 아까는 안떨어졌는데 그냥 받쳐놓는게 맞는건가 아 흐흐흐흫 흐흐흐흫 그럼 버그라구요 아시겠어요? 자 다시한번 땡겨요 여기에 예예 좋아요 얘는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입니다 계속 나와요 신기하죠? 세계 8대 미스테리의 한 장면입니다 한 장소에요 떨어져도 떨어져도 여기서도 보이죠? 자 여기 보이죠? 여기를 쏴요 그런 다음에 묶어요 오키도키요 오키도키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낙법은 간지나 멋있게 해주시구요 얘를 다시 한번 잡아요 이제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을 막아요 되게 신기하게도 그럼 이걸 집어요 그럼 이걸 집어요 이걸 집은 다음이 여기서 점프를 한 다음이 아 여기도 있네요 병이 친절하게 여기를 던지라구요 아 불을 붙였어야죠 여러분 R1을 누르고 있어야 불이 붙을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던지라구요 빈 병 던져봤자 뭐하냐구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점프를 하면 어떻게 되냐 잡는다 어휴 죽는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네 여기 아까 누가 어렵다 했는데 뭘 써야된다고 했는데 누가 게임은 본능이 시키는대로 하는거라구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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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 읽어주세요 네 다른 무덤이었나보죠 하면서 회피를 하는 저 모습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어렵게 깼는데 와 저 아재가 나보다 빨리 깨? 하는 뭐 그런 뭐 질투심 어 있을 수 있어요 돈 챙겨가시구요 자 이제 갑니다 미련없이 떠납니다 핫둘 핫둘 우리의 라라는 멋져요 우리의 라라는 짱쎄요 두번 점프해주시고 올라가십니다 무슨 공포증이요? 배고픔 공포증 같은건 있어요 배고픔은 얼마나 무섭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가득 찬건 미련없이 버려요 사람은 취할 것만 취하고 취할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취하면 되는거에요 롤러코스터요 아유 신나죠 무관심 공포증 흐흐흐흐흫 내가 겁나 열심히 방송을 준비했는데 아무도 내 방송을 보러와주지 않아 얼마나 무섭게요 아 저 어제 겁나 무서운적 있었어요 어제 요 5부 6부만이라도 화면 연출을 할까 싶어서 우리집 여기 아파트 복도를 찍으려고 밤에 나갔거든요 처음에 딱 문 열면 센서등이 켜지잖아요 복도에 그래서 막 좀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찍다보니까 갑자기 꺼진거에요 모든 센서등이 새까맣게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거기서 소화전 그 빨간색 불빛만 싹 보이는거 와 소름이었습니다 그거 너무 무서웠어요 뭐 이제 완전히 막 날라 다니죠 우리 롤라쓰 우리 롤라쓰 아니 이거를 불을 붙이려면 병을 주시던가요 꺼져버린 센서등 아니 불을 주시라기요 여기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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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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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 호 as message 과제갈수있넌рон 싹싹 가져가구 워의 $ subscription SQL 저에게 라쓰 especially 얘가 너무 더 잘하니까 더 어지럽죠? 날라다니니까 이제 어디로 가냐? 어? 여기 뭐가 있다 어?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갑자기 막 짜증내 어?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뭐야 이거 베비님 이것 좀 봐봐 이건 봐도 돼 안녕 베비 안녕 베비 나는 샤미드야 어? 이건 오디랑 연결되는 거지? 어? 이브이님 안 불렀는데요 저? 샤미드님 불렀는데? 있어요 카카오톡 카카오티비에 계시는 샤미드님이라고 계세요 모르시는 분일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새로운 길이요? 제가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요? 언제? 여기가 거긴데? 방금 들어온 데가 여긴데? 어? 방금 부수... 방금... 방금... 방금 나 여기 부수고 들어왔는데? 방금 부순데가 여기였잖아 아닌가? 여기 또 딴 데 부순나요? 또 다른phas 앞서 нения 거기 맞어 여기 계단 뒤쪽이요? 아 아 아 아 여기이 들어가야지 갈라 했지 내가 뭐 까먹고 그런줄 알았지? 맞아요 어? 아예 밑으로 내려가 버렸는데? 그냥 바깥인데요 여기? 아 이걸 뒤에서 부시는 애였구나 얘를 야 아까 누가 이거 어? 그건 수류탄으로 부셔야되요 누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내가 여기서 이거 부실라고 그러니까 밖에 비오고 바람불어요 아 무섭다 어 여기도 뭐 있는데? 폭발물로 철제 봉벽을 폭발물 폭발물이 어디 있을까? 여긴 없는데 여러분 여러분 대놓고 실명을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본인 민망하기에 폭발물이 어디 있어? 진짜 미워하면 언급도 안 해 알죠? 카카오에 계신 샴이 듣는 진짜 미워하면 무관심한다고 사람이 그냥 올라갈까? 일단 너무 여기서 시간 끄는 것 같은데 지금 자 코스 올라갑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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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ㅋㅋ 뭘 미안해요 다 웃자고 하는건데 근데 나 어디로 올라가야 되지? 아 여깄다 뭐야 갈 데가 없는데? 옆으로 가야되나? 아하아 너무 아프다 어?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긴 왜 없어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고마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 저거 복합한 거 於가 여러분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근데 나 지금은 여기가 방이잖아요. 부스가 그래서 되게 편하거든요. 밖에 나가면 바로 정수기가 있고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고 근데 사무실로 가면 화장실 한번 가려면 나가야 되는데 겁나 무서울 것 같은데 요강을 하나 갖다놔야되나 사무실 밖에 복도에 있죠. 복도에. 사무실이니까 여기 왜 빛나지? 여기 왜 빛나지? 여기 밑에 뭐가 있나본데? 밑에 아, 저기있네 저기 쪼쪼쪼쪼쪼쪼쪼 보이죠? 나중에 먹으러 오자 근데 여기서 어디로 가지 이제? 근데? 아, 여기 이거 이런가? 이거를 어디다 연결해야 돼? 얘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traveμα 샤미드님한테 화장실을 내가 왜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공룡은 아니고 공룡이라면 공룡인데 그러니까 2층만 쓸 수 있는 한층 그 사무실만 쓸 수 있는 데거든요 내가 또 내가 그 2층이 다 내꺼잖아 예스로님 주무세요 좋은 밤 되세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도 내꺼지 으으 베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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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베병병 일루와봐요 작가 여기좀 봐봐요 나 간다 나 뛴다 나 여기서 뛰어내린다 시끄러워 죽겄네 어디갔어 소리는 들리는데 까마귀가 안보이네 아 이렇게 뷰가 좋은데 왜 안보아 안보기를 아 나도 살짝큰데 오금이 철이긴 하네 엠마야아아 아파라아 큰일날 뻔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우우와아 봤어요? 아 여기 내가 내려온 데잖아 내가 타고 온 데잖아 가보야 하하하하 아하핳하 아하하 아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여기 어디야 아니 무슨 아니 저기까지 어떻게 가냐고 저기까지 가는게 더 어려워 뭘 잘못하고 있나? 아악 아핳 지붕은 못올라가는걸로 지붕은 올라갈 수 없다 화장실 공용이라서 불편해요? 저는 공용화장실이긴 한데 어차피 저밖에 안써서 나 혼자 남자화장실 하루는 남자화장실 하루는 여자화장실 써도돼요 하핳 뭐 가끔 여왕님이 쓰실랑가 어 저는 저 저밖에 없으니까 하핳 너무 좋잖아 아 으이 아 그니까 밤에 밤이... 참... 우셔워요 어? 매달린 로프탈에 로프 화살을 쏘면 스윙점프를 할 수 있다 그게 이거 아니었어? 왜 땡기냐? 스윙점프해 스윙 마 스윙 마 베이베 아니면 저기? 우왁 지금 있니? 아 쟤를 부시고 에잇그 부시고 가라고 말을 해줘야지 그럼 선잔데 아 오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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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 ㅋㅋ 흐흐흐흐 라라는 죽지 않아요 자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미.. 미인님이 쥐 무서워한다고 하셨나 쥐 되게 많이 나오는데도 있었는데 저는 아 일로 좀 와봐 일로 와봐 에이 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 쓰레기들아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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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후! 윙윙윙! 하! 아하! 아까 얘가 떨어진게 너무 안됐어서 붙잡아 줬어요 위로 어 여기 여기 한번 올라가 봅시다 라라짱 라라테바꿈 아이 짱이네 흐흐흐흐흐흐흐 점점 얘가 점점 빨리 죽어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흑 점점 빨리 죽어 나중에 여보세요! 여보! 하는데 딱 죽을거 같애 맨 여유리님 안녕하세요 여요요 오오오오오오 모 ooh 뭐야, 아까 뭐야 이렇게 가 나 저렇게 가 나 똑같구만 어? 활 잠금해져있어. 가자 이제. 뭐 이놈아. 뜨거운 맛 좀 봐라. 치시고. 치시고. 나도 인 더 헐. 치슨. 타깝 바비. 아, 아, 텍가, 아. 텍가, 아. 텍가, 텍가, 텍가. 텍가, 텍가, 텍가. roe, 염, 염. 다들 왜 이 모양이냐 하나같이 개못해 어묵 아니지 개못해 멋있게 다 죽여놓고 헛새블이 다 죽었어 거부할 수 없는 나의 매력은 나라찡 들어가세요 봉하연님 좋은맘내세요 이제부터 겁나 재밌게 해야지 먹을수있는게 없어 어? 저건 뭐야? 여기 여기 아 이렇게 오는구나 먹고 먹고 또 먹고 올라가기 올라가기 어? 여기 있구나 와 어디까지 올라가냐 가 나 라라! 어디있어? 여기있어요! 제가 왔어요! 오랫댄 언제 또 상황에 앉아서 가래? 어디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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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너무 쉽지 않겠군 그 액체육을 확인해 볼게요 그 액체육을 확인해 볼게요 위있냐? hvor? 보관은 깨 führend냐? 어디있냐? 여기다 여기다 1 2 3 오 лиш 쥬거니 받거니 쥬거니 받거니 2 5